코너 국적 인도 24세, 신장 162cm, 최종 53.34kg, 오전 4승 1부승부 무패, 소바! 예마사단 청코너, 덕원 복싱증 소속, 21세, 신장 168cm, 최종 55.34kg, 오전 4승 3키교승 1패, 단단한 내구역과 강력한 파워로 상대방을 압도한다. 두번째 한국 택툴 도전의 하나선은, 의원촌! 이번 결의 최신경화 18위원입니다. 의원촌 화이팅! 의원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상캐스트 안 들어 안 들어 양팁 지어야 돼 승부인으로 나온다 승부인으로 양팁 지어야 돼 걱정할 땐 이제 승부인으로 안 들어 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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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전 정대전 승부인으로 한 상자 승부에서 승부에 승부에서 승부에서 오케이! 아, 얘들아 가자. 이 친구들 내려면 우리 두고. 일단 해. 한 명 볼펀만 봐. 잘 해야 된다. 맞을 때 오지까봐. 오, 일찌. 아, 고지, 고지. 두펜 조심해야 돼. 끝장나와서. 네, 패크! 네, 패크! 우리 기업, 기업, 기업해. 자옹, 자옹, 자옹. 두펜을 잘 찍는 봐. 가자, 이제. 인쇄! 라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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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나. 이렇게, 가슴 마, 라이드나 체크. 오케이. 괜찮아. 진짜, 진짜. 화이팅. 차! 빠지게 죽지. 더, 더. 거기 떨어 있구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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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잖아, 이제. 어이, 구이 있다. 다 보이잖아. 야, 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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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 상아, 상아, 상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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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리 Savon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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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잘게! 스프링! 라운드 2 반성! 2화트! 여러분, 마스크 좋아! 바르나! 나올 때는 빠르게, 나. 바르나! 나이스, 바르나, 이냐! 3편! 호시! 2화트야? 다 또 움직이면 된다. 2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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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화트! 1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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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화트!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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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서 소속 도번곡싱짐 성명 이원준 위 선수는 2023년 11월 18일 서울시의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수밤 선수와의 KBM 한국 슈퍼맨턴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할 승부로 한국 챔피언임을 인정한 2023년 11월 18일 사당법인 한국 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트로피와 챔피언 벨트를 같이 수여해주겠습니다 자 챔피언 트로피 받으셨고요 챔피언 벨트를 수여해주시겠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누를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정말 명장이죠 우리 더운 복싱짐의 백성원 관장님께 큰 덜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요 국내 프로복싱에서 가장 기대되는 중견 신임 복서의 맞대결입니다